한 비수가 오주인 집에 새들어 사는 동안 서로의 호칭은 작가님 주인님으로 통일한다 왜 그쪽이 주인님이야? 내 이름이 주인이잖아요 오주인 주인... 주인... 맞는 거야? 아 몰라 그냥 하던 대로 난 작가님 넌 주인씨 특권의식,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작가가 쓴 대본으로 나도 연기 못해 굉장히 극단적이네 그래도 뭐가 좀 찜찜한데? 역시 좀 없던 계약으로 하죠 아니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같고 계약서 찢을까요? 알았어 주인... 음 뭐라고요? 방금 한 작가님 뭐라고 했어요?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주인... 니... 한 번 더 주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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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이 스트레인즈 네임 아메이징 쇼우즈 아이치이